여기는 제가 얼마전에 신축급 2년차 3룸 화장실 2개 주인세대에 올렸던 방인데요 오늘 임대인분이 오셔서 가격을 좀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고 임대사업자라서 월세를 좀 받고 싶은데 한도가 있어가지고 보증금 원래 2억에 월세 50 이렇게 광고했었는데 2억에 월세 33만원 그리고 1억에는 원래 월세 100이었는데 1억에 72만원 많이 다운됐죠 그리고 보증금 5천에 92만원 원래 1억에 100만원이었는데 5천에 92만원 이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보다 아주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아마 주인세대를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거에요 그래서 대신에 월세를 너무 많이 줄여가지고 관리비는 예전에 9만원이었었는데 이제 3명 기준으로 10만원 만원 올렸어요 월세 한 10만원 20만원 거의 내리고 관리비 만원 올렸으니까요 사실 그건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차자리는 굉장히 협소해서 주차가 안된다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만약에 내가 친구랑 둘이 산다 친구랑 3명 살 친구가 있으면 1억에 72만원 대출도 되는 집이니까 보증금 1억 전세자금 대출받고 나물에 72만원 좀 3명에서 나눠서 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올 전세도 2억 8천으로도 될 수도 있는데 임대인분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나온거를 좋아해서 혹시 올 전세로 보실 분들은 한번 미리 오기 전에 문의를 한번 다시 주세요 전세가 가능한지 그래서 전세가 다시 가능하다고 하면 전세로 보여드리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월세 들어오는걸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2억에 50이었을 때보다 월세가 17만원 다운됐고요 1억에 100일 때보다 월세가 1억에 100에서 72니까 28만원 그리고 5천에 92만원 관리비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위치는 좋은 초등학교 근처라서 아이가 있는 집도 초등학교랑 가까워서 괜찮을 것 같아요 건물 2년차 신축급이고요 옵션은 에어컨 2대 천장형하고 벽걸이 빼고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인덕션은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임대인부도 이 건물을 산지가 2년밖에 안되서 정확히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방을 실제로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지금 세입자분이 아이가 있어서 조금 영상찍기가 어려워서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으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로는 요정도면 요즘에 3억이 기본 3억이고요 전세로 기본 3억 그러니까 전세 2억 8천이니까 전세로 써도 굉장히 저렴하고 월세도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괜찮은 가격으로 나와서 광고 해봅니다